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사전선거,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1,813만 명 사전투표가 수가 어떻든 간에 사전선거가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됐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는 제주도 사례를 소개했죠. 이게 이제 어제 제주도 사례, 이게 제주 사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구하고 그게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의 차이집 평균치가 6.46%, 새누리당의 마이너스 5.33%, 기타가 마이너스 7.0%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에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것은 바로 2016년부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늘 그래왔듯이 수혜자는 더불업뉴외당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집이 크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현지하게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뜻하는 거죠. 이거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은 범인을 특정인으로 잡아오라 하겠지만 범인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범죄를 누군가 저질렀다는 이야기할 거면 그다음은 자금은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검증하게 해서 제주갑을 보면 제주갑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좌우대칭이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술품이지 이게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다 관찰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충북을 한번 봤습니다. 충북도 뭐 100% 조작을 한 거잖아요. 청주 상당구 청주 서원구 청주 청원구 청주 흥덕구 제천 영동 음성 거의 전부 다 표로에 손을 댄 거란 말이죠. 이 보시게 되면 차익값은 무진장 작은데 차익값은 무진장 작은데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일부 지역은 건수한 차이지만 이게 참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좌우의 차익값이 거의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한 군데 청주 서원구 같은 경우가 차익값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청주 서원구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청주 서원구 청주 서원구 맞죠? 청주 서원구 이게 잘못됐네요. 청주 서원구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때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훔친 거를 더해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5.47 체누리당이 마이너스 3.89 여기 보시게 되면 동별로 거의 다 손을 댄 것 같거든요. 2020년도 총선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11개의 읍면동에 다 손을 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2아 전문가께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지가 곧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충주는 그러니까 제2아 전문가 작업이 마치게 되면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자도 특정정당에 몰아줬는지는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다르게 여러분 표현하게 되면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은 2016년 총선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관우회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2016년 총선에서 있었고 제외국민투표도 2016년 총선에 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조작이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강원도 제주시 그 다음에 충북 일부 지역 이렇게 나온 거죠. 중요한 내용은 2016년 동안에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었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결과를 손을 대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표를 몰아주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겁니까 이걸 다 한국사회가 그냥 묻고 그냥 4월 10일 총선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께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거 부정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정말 비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라에 만연하게 된 거죠. 10번 정도가 사전투표를 만졌는데 11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이제 뭐 한 50일 정도 흐름은 나오겠죠 결과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이 일어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것 10번이 선거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제야에이치님이 주신 분석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